올 들어 강원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원 경찰이 낮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늘리기로 했습니다. 통상적인 야간 단속과 함께 음주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 또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도 음주 단속을 병행합니다. 올해 발생한 낮시간 음주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 시간대에 일어났습니다. 한편 도내 1월부터 3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올해 1,071건으로 지난 2020년부터 4년 평균 927건보다 100건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.